자, 우리 같이 한번 함성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무장해제하라 무장해제하라 소통의 핵심 무장해제 무장해제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어떤 뜻이냐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온다는 뜻일까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 진통은 아이 낳을 때 고통, 아프다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그런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 구제와 관련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프다 아주 새로운 이론이네요 먹을 게 있는데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최근 들어서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구호하시다 보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거래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아예 먹을 게 없어서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저쪽으로 보내주면 그렇게 좋대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아프리카의 선교를 좀 가봤더니요 커피 같은 색깔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마시는 통도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통인데 전에 휘발유 넣었던 그 기름 막대에 그걸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두 시간 걸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물을 이렇게 파주고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는 수 있는 전체의 돈보다 사람들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분들 오실 때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뭐 하고 오셨을까요? 화장 그냥 매넘글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문썹도 눈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향수도 때로는 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이 훨씬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돈을 좀 저쪽으로 보내면 좋은 거죠 이렇게 보내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계속 소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일단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구세군이 찾아가시죠? 그렇죠 구석구석에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이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이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마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이제 지금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빨간 잠바를 입고 오셨잖아요 지금 스튜디오는 엄청 더운데 이 빨간 잠바 엄청 힘들니다 점점 이분들 얼굴도 벌게 지세요 지금 그렇죠 이거 뭐냐 이것이 좀 빨간 스웨터라도 입고 오라고 그러지 빨간 잠바 이거 엄청 죽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빨간 잠바를 탁 입은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벗으면 좋을까요? 옷을 다 입어야죠 옷을 입고 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지금 강의가 안 풀리네요 강의가 안 풀립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한번 옷을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걸 많이 입어야 좋을까요? 좀 그런 마음의 갑옷을 벗으면 좋을까요? 벗으면 좋죠 벗어야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벗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벗는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마음의 그런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마음의 옷을 살짝 이렇게 살포트하게 입을수록 상대방을 안았을 때 상대방의 심장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막 이렇게 저 냄비로 만든 저런 철제 옷을 입으면 아무리 상대방을 안아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감정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쭉 하는 게 있는데 두 번 참석해 봤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한 번은 에디오피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에디오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헌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 외국 나갔다 오신 그런 지역에 갔다 오신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제가 말라리아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헌혈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막 테러미 나오는 거예요 말라리아 보균자가 헌혈했다 하더라 헌혈했다 그 피가 저기 어디 누군가 갔는지도 모른다 홍은동 쪽에서 돈 되더라 안 좋다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다 가보니까요 에디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입니다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이름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아디스 아바바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서 그 선교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일단 10시간을 갑니다 그럼 이제 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6.25 때 군인들이 타던 큰 트럭 뒤에다가 사람하고 짐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10시간을 또 갑니다 그럼 이제 트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면 뭐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노세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7시간 그 오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데 제가 어떤 교관이었습니다 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특수한 일을 하려면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자매들이 한 30명 형제들이 10명 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는데도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중간에 쉬려고 했는데 자매들이 안 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오히려 이게 자매들이 쉬어야 같이 이제 자 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매들이 오히려 여기 그냥 쇳끈을 이렇게 앞에 딱 묶고 아금니를 깍다 물고 올라가는데 선교지에 올라가는 건데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독한 것들을 봤는데 저런 독한 것들 좀 쟤네가 자빠져야 같이 쉬자고 가자고 그럴 텐데 그렇죠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 오지까지 올라갔는데요 소수 부족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매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밑에는 입고 다니시는데 우회를 안 입고 다니셔요 와 여기도 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 가보고 싶은가 봐요 근데 무슨 끈만 묶고 다녀요 끈 근데 끈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묶고 나세요 이 끈을 왜 하는 거냐면 I를 업을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노출하는 걸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손 노출하는 거 어머 부끄러워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냥 가슴을 노출하는 거예요 어머 맨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냥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신체 일부분으로 생각되지 뭐 이렇게 으으으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이 간 한국 자매하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오다가 쓰러져버렸어요 아이고 왜냐면 아이를 낳고 몸 조리를 잘 안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팀이 왔다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에디오피아에 너무나 오지에 살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말이 있고 또 소수 부족의 말이 있고 그렇죠 영어로 다시 한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까딱해라 까바까라 야파라까 그렇게 다 벌레 나왔다 우리 힘들라 당신들 한국 와서 돈 많이 썼고 말라리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 오 저는 왜 그 말이 다 들리죠 그래요? 네 아프리카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스와일리어라는 아프리카 말로 스와일리어 예 그러면 스와일리어를 다시 영어로 그럼 영어를 다시 그렇죠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번역해서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무거움이 싹 사라지는 그 고생에서 왔던 그 노고와 수고가 그렇죠 그 짐 젖던 거 막 입에서 욕 나왔던 거 막 너무 힘들었던 그게 그 사람의 말 딱 한마디 이렇게 힘든 곳을 당신들이 찾아와줬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곳 여러분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봉사하신 그곳이 어쩌면 국가에 따뜻함이 안 미치는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의 인간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본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소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하고 소통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면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까요? 성인으로 오실까요? 아기로 오셨는데? 아기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사방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아기냐? 성인으로 왔다 아기로 왔다 그렇죠 아기로 오셨죠 그런데 아기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이는 엄마가 한 몇 년 동안 전적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을까요? 3년? 3년? 그럼 4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운동을 하며 그리고 5살에 군대를 가고 6살에 장가를 가고 7살에 치매가 들고 이러지는 않겠죠? 아이는 몇 살까지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10살 10살 5살, 6살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맞아요 엄마가 안 돌봐줘요 그런데 보세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무장해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딸에게 갈 때 소통하고 싶어서 갈 때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입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요 친구처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이혼해버려 이런 집 농담하고 엄마 아빠랑 좀 잘 사셔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참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요 맞아요 참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있어요 아버지 뭐 요즘 괜찮으세요? 아버지 어떠세요? 뭐 엄마하고는 어떠세요? 언제 헤어지시는 거예요? 농담하고 엄마랑 네 엄마랑 살아야지 그냥 아버지는 네 엄마밖에 없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면 조금 먹어도 집에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집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맞아요 엄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고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무슨 송사리 같아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스스스스 이렇게 가지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오니까 다 나와 다시 이 물고기들이 자기 방에서 맞아요 그거 안 좋은 거 그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회부가 행복이에요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나이의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벗으면 벗어야 해요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다 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나는 몸매를 축복받았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자기보다 안 예쁜 자매를 만날 때 자기 예쁜 거를 벗고 만나야 될까요? 입고 만나야 될까요? 입고 만나야 될까요? 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내가 아주 예쁜 여자인데 내가 안 예쁜 여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예쁜 옷을 벗어야 될까요?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죠 벗어야죠 좀 맞춰줘야죠 수준을 벗어야죠 그 친구랑 통하려면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친구 만날 때 돈 있는 티 내면 좋을까요? 안 내야 좋을까요? 안 내야 좋아요 그런데 막 돈 있는 거 연말연시에 모임한다고 남편이 뭐 하나 프랑스에서 백 사준 거예요 어머 이렇게 백도 이렇게 들고 가요 어머 얘들아 동창회에서 많이 모였구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백을 사와 프랑스 갔다가 이거 똥 가방이야 프랑스 똥 너희들 아니? 무슨 무슨 똥 이거야 나 가방에 똥 놓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 이렇게 탁 자랑하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유 없죠 그 똥 얘기하다가 다 그냥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은 성과 안 낸 사람하고 만날 때는 성과의 옷을 아 좀 벗어야죠 벗어야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싶으면 신앙의 연륜을 좀 벗고 좀 벗고 방송 오래 한 사람은 방송 처음 한 사람하고 방송을 할 때는 자기가 오래 했다는 마음에 그걸 좀 벗어주고 벗고 안 그러면 공격하거든요 야 너 뭐 방송 그 밖에 못하냐 아유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 위축되는 거죠 어우 주눅돌죠 그러니까 그런 무장해제를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그러고 척하고 있는 척하고 나이 있는 척하고 나이 뻥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얼마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원래 71년생인데 68년생입니다 68년생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이렇게 당한 거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뻥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이걸 빨리빨리 저는요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강의를 갔는데요 어떤 자매가 얼굴이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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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그건 열륜 열륜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빛이 나는 건 부모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그분한테 우리 자매님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우리 자매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요 저를 한 번도 특별히 저희 아빠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6살인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그렇게 본대요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 구세군 저도 딸나면 그렇게 부르려고요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근데 아들만 둘은 딸나야 되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구세군 자매님들 두 분은 제가 아까 우리 공주님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실례하지만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제 이름 부르신데요 우리 자매님은요? 저도 이름 이름 부른다고요 그거 보세요 그런 걸 안 당해보니까 이름을 공주로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 공주님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 공주님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화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서울에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국장님이라는 거예요 지방검찰청 국장님 그래서 예 무슨 강의 의뢰하시려고 그랬더니 예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저희 검사들 모임이 있는데 강의를 전체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TV를 보시고 강의를 섭외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 딸이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 회사 사람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딸의 추천을 받고 검찰 전체 강의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굽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인 그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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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 네 그래가지고 이야 이게 아니 무슨 이런 이런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저 검찰 전체 조직의 강의를 무슨 대학교수한테 의뢰받아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서 추천 받았다고요 딸 딸 공주님 26살짜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궁금하고 정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있는 걸까 그렇죠 이게 무슨 조그만한 몇 명 있는 회사도 아니고 검찰이라는 아주 무거운 쉽지 않은 조직의 강의를 딸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중앙지검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재밌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강의가 있어서 대전으로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국장님 장로님이 햄버거를 사오신 거예요 햄버거 햄버거 그러면서 아유 강사님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햄버거 사왔습니다 박 검사 햄버거 갖고 와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검사님이 햄버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김 국장입니다 그랬더니 아 예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원래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만 먹으면 목 막혀서 뒤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갖고 뛸까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역시 저 아버지하고 26년 산 그 딸은 야 그래서 그 딸의 얼굴이 형성된 거였구나 그래서 그 후광이 나고 어디 가든 후광이 나고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내가 검찰의 국장이라는 갑옷을 벗은 거죠 벗어버려요 저하고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 검찰 국장입니다 무릎 꿇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휴 제가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되게 이제 어디 또 고검으로 지방으로 갔는데 강의를 또 듣고 싶다는데 당연히 지방 공무원이니까 강사료가 적죠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간다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저렇게 맞춰서 가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검찰에서 준비한 것만 하십시오 제가 장로님 배로 제가 가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그래서 거길 다 강의하고 딱 끝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검찰에서 준비한 거는 되게 얇아요 봉투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몰래 조카한테 돈 몰래 줄 때 있잖아요 몰래 이렇게 야 아버지 오기 전에 너라 그렇게 돈을 고검장님 모르게 본인 돈으로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김강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햄버거 잡수세요 콜라값이에요 그렇게 주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고향 갔다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한테 진짜 삼촌 만나고 오랜만에 고모 만나고 이모 만나서 이렇게 그분은 저랑 소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로 소통을 했냐면 나 검사야 나 대통령이야 나 엄마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맞아요 사랑하면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해요 사람들은 다 여기 어깨에 달린 게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어깨에 달린 게 있어요 나 경력 몇 년이야 나 강의 몇 년째야 나 설거지 30년째야 나 시집살이 40년째야 나 문신 7년째야 점점 내려와 이게 지금 나 뭐 몇 년째야 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 문신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색깔이 녹색으로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최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건 딱 두 가지신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무장을 벗어버리고 아주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렇게 이 추운 겨울날 계속 길거리에서 또 종 울리고 그리고 또 받은 걸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서 나 누구야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나 냄비 갖고 왔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저희가 많이 덮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뿐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명이랍니다 내가 혹시 봉사를 잘한다고 하면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갚으라고 하신 소명이다 그럼 이제 봉사하고도 얼굴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게 있죠 근데 봉사하고 얼굴에 후까시가 잡힐 수 있어요 힘들어가 있어 얼굴에 난 항상 이웃들을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하네 이렇게 안 돕니 주여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주여 나 구세군이야 진짜 빨간 냄비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봉사의 갑옷을 벗어야지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면 사람들도 봉사 안 하다가도 어머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처럼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옷을 두껍게 입고 멋지게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축구 얘기네요 인생은 축구다 이제 월드컵이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운데 잘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 몇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 응원했던 도구 이름이 뭘까요? 그 부부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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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부부젤라 부부가 제일 낫다 아 부부가 제일 낫다 이야 든든하신대요 그럼 아르헨티나 선수 메시는 맨날 메시 야 메시야 메시야 메시도 있고 이름이 아주 재미난 일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번 월드컵에 특별히 유난히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외국하고 딱 경기를 했는데 골을 넣은 선수가 있어요 이정수 선수? 이정수 선수 말고요 남의 편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은 선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박주영 선수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르헨티나 전에 아르헨티나 전 할 때 그렇죠 자살골 자체골이 있었죠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축구가 되게 가슴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경기에서는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데 축구 경기에 보면 이쪽에 아르헨티나 이쪽에 한국이 있는데 골 넣은 선수 이름을 거기다가 써 넣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름이 남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메시가 넣었으면 메시가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르헨티나 국기 밑에 박주영 선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참 엄청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질이 있어요 대단하시죠?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골을 넣었으면 뭐 자책하지 마라 다시 열심히 해라 괜찮다 괜찮다 이러는 사람 10명 뒤져버려라 100명 너 뭐하는 놈이냐 이 새끼야 이 모질이 같은 놈아 그런 사람은 천명 천명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아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박주영 선수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는 뭐 잘 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공이 이렇게 딱 맞고 이렇게 딱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탐도 저는요 목소리로 강의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9년 했는데 한 번도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없고요 감기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정말 나 진짜 9년 동안 난 감기 안 걸려 나는 완전 발성이야 난 진짜 최고야 나는 뭐 이러고 타고났어 그렇게 좀 살았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보이스 컨설턴트인데 보이스 컨설턴트가 이렇게 뭐 목소리가 안 좋으면 그렇죠 치명적이거든요 치명적이죠 그런데 강의는 이미 예약돼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어머어머 전 정말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레미 파솔라시도 그 다음에 이제 더 음력을 막 제가 써야 돼요 강의를 재밌게 하려면 그런데 희한하게 목소리가 도레미 이 정도 음력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머 지금도 사실 이게 다 회복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음력에 가서는 이제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 가서 안녕하십니까 김창욱입니다 저 원래 재밌는데 오늘은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재밌게 하려면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음력대로는 소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 중간에 제가 노래를 한 곡 꼭 부르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음이 안 나니까 그 고음이 안 나는 현상을 그 음악에서는 전문용어로 그 삑사리라고 하거든요 삑사리가 나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네요 엄청 엄청 업계 전문용어거든요 삑사리 삑사리 근데 이제 그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엄청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최초로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야 아 난 나 이때까지 강의에서 이때까지 살았는데 나 목소리 안 나면 나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 9년 동안 내가 약간 교만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나는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았어 나는 목이 한 번도 상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나면 내 목소리는 그냥 회복돼 역시 나는 뭐야 근데 사람마다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공격수 박정현 선수가 엄청 잘 넣었거든요 항상 그 사람만 이름이 막 이렇게 그렇죠 골 세리머니 하는 사람은 항상 골을 넣은 사람 스트라이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수만 그렇게 하는데 자체 골을 넣은 거예요 골을 넣어야 할 사람이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긴 넣었는데 우리 집에다 넣었어요 우리 집에다 넣었어요 우리 집에다가 저쪽에 넣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은 살다가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거 빼면 시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야 이런 분이 있다고요 나 2대에는 솔직히 못 나왔어 나 여잔데 2대에는 못 나왔지만 나 근데도 똥 빼 나왔어 나오긴 나왔네요 아무 데나 나오면 돼 그러니까요 일단 나오면 돼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공부 못하지만 우리 애가 하나 특먹고 다녀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나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개그맨으로 뜨지 못했지만 난 진행은 진짜 잘해 못 떴죠 지금 입으로 못 뜬 게 아니고 안 뜬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입이 쫙 오물어 드시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거는 못했어도 난 이거는 내 프라이드야 이런 게 있다고요 나 무슨 뭐 나 진짜 나 뭐 와이프 내가 사랑은 못해줘도 나 목회는 잘해 아 집에서는 내가 나 우리 와이프는 내가 진짜 뭐 다른 쪽에서 사회복지 받고 있지만 내가 사회복지하고 있어 사람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의 최후의 보루 자존심 근데 어느 날 그 자존심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그냥 골이 아니라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삶의 자살골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인데 목소리 안 나와요 강사인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나 이제 개그맨으로서는 크게 나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 진행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진행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뭔가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자존심 마지막 마저 제가 자살골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엄청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홈피에 찾아와가지고 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쩜 개그맨이 못 웃겨요 사람을 제 세계에 지금 제일 많이 웃기고 있네요 말을 안 하는데도 그렇죠 그래요 말 안 하는데도 그냥 웃으시네 저 얼굴로 웃겨보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날이 다 온다고요 하나님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 다른 거는 못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사회적으로 대단히 잘 나갈 거라고 그런 건 안 했지만 나 가정은 잘 꾸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혼했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난처한 삶의 그때가 오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까지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욕하기 시작해요 박주영 넌 뭐냐 너 기도할 때 알아봤다 내가 꼴 좋다 거기다 꼴 놓고 이런 소리 막 얼마나 그 선수가 힘들었을까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회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정말 축구 인생에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못 갔다 축구는 한 골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주영 선수가 드디어 만회 골을 넣었어요 프리킥을 할 때 골을 넣었어요 골을 넣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신문에 이런 논평이 실렸습니다 박주영의 골은 아주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아주 의미가 있는데 재미난 얘기가 아닌데 웃으시네요 자 아주 의미가 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번 대회에는 프리킥으로 골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아 맞아요 왜냐하면 공 때문입니다 잡을라니 잡을라니 잡을라니? 놓쳐버려 안 잡혀 꼴킥 박아 잡으려고 해도 공부가 제일 좋고 잡을라니 놓쳐버려 메시야 이렇게 계속하고 이런 상황이 이번 월드컵에 벌어진 거예요 잡을라니가 탄성이 아주 좋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 당연히 거기에서 공격수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골을 넣어야 된다 나 골을 넣어서 만회해야 되겠어 그렇죠 자 이 마음이 마음에 힘을 주게 한다는 거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뭐 해버리겠어 아 진짜 나 나 완전 웃겨버릴 거야 나 진짜 나 김창욱 너보다 더 웃겨버릴 거야 나 개그맨 출신이야 너 해병대 출신이잖아 나 진짜 내가 웃겨버릴 거야 나 목소리 엄청 멋있게 내버릴 거야 맞아 나 목회 완전 성공해버릴 거야 힘 빡 이게 빡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이 마음의 힘이 이 다리 훈련된 사람들이 탄성이 좋은 공을 차니까 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영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볼을 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논평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박지영은 이미 자기 한계를 뛰어넘었다 왜냐 그는 골을 넣었기 때문에 뛰어넘은 게 아니다 그 상황에서 그 각도로 골을 널려면 볼을 차서 널려면 마음에 나이가 이번 대회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만회해버려야 되겠어라는 마음이 이미 없기 때문에 널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만회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런 조금만 힘이 들어갔어도 그 탄성이 강한 자불란인은 결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박지영 그는 자기의 숱한 그 죄책감과 마음의 눌림과 엄청난 엄청난 그거는 보통 사람은 아마 겪어보지도 못할 흔들림일 거예요 그거를 박지영은 이겨냈다 그래서 볼을 넣은 것보다 그는 더 멋있다 근데 정말 그래서 박지영 선수 보셨어요? 볼 넣자마자 이번에는 기도하기 전에 뭐 하나 했어요 옛날에는 볼 넣으면 바로 그냥 무릎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까지면서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프리킥 딱 차 놓고 표정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프리킥 딱 놓고 아악 이랬어요 아 맞아 크으으 emission 아ающь이 주여 3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하하하 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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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기도 너머에 기도 하하하하 탄성과 절규죠 그냥 뭐라고 내용을 얘기할 수 없어요 축구는요 후반전 잘해야 된다면 맞아요 3도 후반전 잘해야 됩니다 삶의 전반전에 골을 넣은 게 아니라 골을 자기 진영으로 넣은 분이 아마 저희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뭐였는데 뭐를 잘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축구는 후반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후반전은 언제냐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납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영어로 하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빨리 마무리하라고 자꾸 피디님이 사인이 오네요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그러면 후반전은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인생이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바로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시면서 내가 뭘 하나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공격수로 뭘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공격해서 삶의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삶의 골을 내 쪽에 넣어서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고 너무 낙심되고 나 스스로 나에게 내 마음에 미니홈피에 가서 댓글을 엄청 적을 거예요 자기가 뒤져라 열풍아 밤이 대대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엄마인데 너는 왜 엄마의 역할을 잘 못하냐 교회에 너는 안수받은 사람이 왜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양을 먹어버리냐 막 그런 온갖 그 댓글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의 댓글 그 댓글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주영 선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 내가 어필하겠다는 마음 내가 성공해서 꼭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삶의 자불란이를 차면 반드시 볼은 공중으로 떠버릴 겁니다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시는 중이라면 그리고 지금 자책하고 있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박주영 선수처럼 멋진 프리킥으로 골 넣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 해석할 수 없는 온갖 마음이 담겨있는 그 함성을 한번 내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때 저희가 한국에서 할 때는요 응원해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맞아요 근데 응원하는 것보다 응원하는 것 가운데 이기는 것보다 더 멋진 건 우리의 편이 없고 우리를 야유하는 곳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보다 100배 정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박지성 선수 평가전 할 때 일본하고 평가전 할 때 일본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골을 딱 놓고 그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골 세리머니를 했냐면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 그 수많은 수만명의 관중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좀 웃었네요 그때는 멋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저 동선 좀 잘 좀 잡아주십시오 아 좀 이상하네요 감독님 감정이 별로 안 좋은 눈빛인데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 멋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했는가 자 이게 골을 박지성 선수가 넣었어요 자 슛! 골인! 아무래도 안 됩니다 박지성 선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터넷 가서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욕하지도 않고 뭐 화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빛만 딱 줬어요 눈빛만 봐라 그래 너희 수만 명이 지금 일본에서 내가 하고 있지만 거기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눈빛만 주고 그냥 그 라운드를 이렇게 다 걷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고 그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저희도 한번 꼭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비 말고 다른 놈이랑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어머니가 갔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는 딴 놈이랑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어요 어머니가 더 간절하시네요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네 딴 놈이랑 아 왜 그러시니 그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랬으면 주여 딴 놈이랑 일주일만 살아봤어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우리를 야유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야유하는데 거기에서 힘 다 빼고 이미 훈련된 대로 멋진 골 한번 놓고 적진해서 그 사람들을 한번 봐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꼭 그렇게 한번은 저희 멋지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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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뭐를 보자고 할까요? 영화? 영화 보자고 합니다. 영화. 솔직히 이때까지 나는 내 삶에 획을 긋고 영향을 미칠 만한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분 손 한 번 살짝만 들어주실래요? 그 영화 때문에 손 한 번 같이 들어줘 보세요. 세 분, 우리 밑에 권사님들은 비디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만화 영화도 괜찮습니다. 비디오도 괜찮고요. 비디오 하니까 한 번 계시네요. 야동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이크, 목사님 어떤 영화가 목사님 삶에 영향을 미친 게 있으세요? 저는 인도 영화인데요. 시티 오브 조이 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한 가장이 어려운 역경을 딛고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제가. 목사님 언제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청소년. 결혼 초기에. 결혼 초기에.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좀 주셨어요? 내가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혼 초기에. 네. 그런데 그 영화 사모님 말고 다른 자매님하고 보신 건 아니시죠? TV로 혼자 봤습니다. TV로 혼자 봤습니다. TV로. 그렇죠. 다른 자매님하고 보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 옆에 계신 분도. 우리 마이크를 한번. 어떤 집사님 어떤 영화. 저는요. 저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어떤 내용인가요? 아이고 뭐 내용을 묻습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저만 모르네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저만 모르네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요. 봤을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그거를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뮤지컬로 봤는데 자랑 좀 할게요. 한 10년쯤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봤어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재밌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가셔보셨어요? 우리 신랑하고 갔죠.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또 10년 뒤에는 또 다른 신랑. 주여 그건 아닙니다. 주여 계속 같은 사람하고 모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최근에 아주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최근은 아닌데 벌써 그게 좀 됐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십자군하고 모슬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간, 수십년간 싸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둘 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전혀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정교를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아주 단호하게 십자군은 모슬림을. 모슬림은 십자군을. 계속해서 죽여갑니다. 그런데 이게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저희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을요. 며칠 알타가 딱 잃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열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상처가 1, 2년 가는 게 있고. 평생 가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 생활을 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는데도. 계속 뭔가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가는 게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이건 뭔가 봤는데. 이게 십자군 전쟁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1, 2년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상한 자존심. 누구는 우월감. 아니면 누구는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자기만의 뭐가 있을까요? 상처.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실은. 우리 아이 공부 안 했는데. 공부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계속 가요. 마치 십자군 전쟁처럼. 도대체 이놈의 전쟁이 언제. 언제 끝날. 끝날지 모르겠어요. 삶이 매우 지긋지긋. 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계속합니다. 전쟁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는 결국은 그 영화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모슬렘 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를 주기로 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하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 사람들을 이웃나라로 무사히 보내준다는 조건 하에 예루살렘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략돼요. 그래서 모슬림의 대장은 살라딘이라는 실제 인물이에요. 살라딘.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오고요. 수염 여기 이렇게 그려졌어요. 살라딘. 중동 사람이요. 그렇죠. 그냥 제 얼굴에 수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얼굴에 이렇게 수염을 착 그려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해가 쉽네요. 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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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싹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수만 대군이 있고 이쪽에 십자군에 수만 대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하고 대장만 나와요. 협약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딱 하는데 이 살라딘이 딱 나와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웃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예루살렘을 넘깁니다. 오케이. 좋다. 이 전쟁의 일단 종지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싸우기 때문에 그 살라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살라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Everything.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전부다.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끝이다.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너희들과 싸운 거다. 그리고는 딱 이렇게 말을 돌려서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히히. 이게 가요. 그러다가 말 고비를 딱 이렇게 잡아끝니다. 그리고 쫙 돌아봐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All or nothing. 전부이다 그러나 또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화의 마지막 전부다 그러나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는 말을 돌려서 자기네 쪽을 향해서 다시 어떤 소리를 내면서 갈까요? 그건 좀 슬프네요 말이 말이 슬퍼요 어우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전 처음에 영화를 왜 저렇게 맞히나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막 할 사람 막 쫙쫙쫙 그렇게 크게 해놓고 쫙 이렇게 하고 마지막은 전부다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한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요 저희가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었어요 국내 유명한 대학에 다닌 그런데 알아봤더니 그 엄마가 아주 국내 유명한 대학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뭐가 되고 싶었냐면 여자 뭐가 되고 싶었을까요? 대자를 시작하는 거 대통령 그렇죠 여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여자가 될 거야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시대 상황을 딱 보니까 여자가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당연히 자식 전에 한 단계가 누굽니까? 남편? 대통령이 안 되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영부인 영부인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그때는 이제 군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군인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아주 진급을 잘하는 남자를 탁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진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해병대 장교였어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해병대 장교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대령에서 뭐를 달아야 합니까? 별 별을 달아야 돼 그런데 별을 못 달면 어떻게 될까요? 예편 예편 예편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데 군사 하셨나 봐요 예 이거 여군 출신이신데요 우리 집사님 레미제라블 여군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예편이라는 말 잘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역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허탈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게 전부였는데 대통령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간 거라고요? 남편? 남편 그런데 남편도 이제 안 돼 장군이 안 되고 탁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남았을까요? 아들 자식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한테 이렇게 하게 됐어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자기 성격이 있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빠한테 뺨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구가 남은 겁니까? 둘째 둘째 작은 애는 또 착한 애인 거예요 막내 막내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는 그거를 다 이렇게 받아들인 엄마 중에서 꼭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희한해요 저희 애가 왜 갑자기 그럴까요? 갑자기가? 아니요 어느 날 아내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래? 탁신 갑자기 왜 이래? 이때까지 잘 살더니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다고 아내는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었어요 계속 싸워봤던 거예요? 아내는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오늘 딱딱 맞습니다 딱딱 맞아요 아까 남편 구두부터 아이 유학 보내신 거부터 다 맞습니다 이거 완전 딱딱 맞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한 지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사랑께 딱 걸렸네요 예 예 난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난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축사임자 이제 합창을 하시네요 합창을 베토벤의 나인심포니 합창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집에서 맨날 컴퓨터 게임하고 음란물 보고 또 총 쏘는 거 하고 그러다가 밤에 우발적으로 아버지하고 엄마를 살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발적이 아니였어요 갑자기 아니었군요 갑자기 아니었습니다 늘 마음 저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그게 뭔가 불꽃이 팍팍 저마가 된 거죠 갑자기 이렇게 정말 우리 집사님 남편이랑 애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요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뭔가 느낌이 옵니다 방화라든지 예를 들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분은 전부였습니다 뭐가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게 그리고 영부인이 되는 게 이제는 전부였다고 전부였어요 이제는 영부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엄마 어머니 엄마라도 나는 돼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존심 아니면 내 이미지 이미지가 자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사님 좀 나쁘신 분이네요 오늘 한 번 완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의도치 않게 저는 계속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계속 저쪽에서 자꾸 뭔가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왜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뭐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 때에서 그걸 해줘야 되겠어요 엄마를 살려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이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교 이런 것도 난 사실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죠 않았어요 정말 표정을 유연하시네요 정말 우리 애들 그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유학을 유학을 보내기도 해요 한국의 교육 정책을 원망하면서 맞아 한국에서 무슨 애가 되겠어? 나 안 돼 난 완전 유학이잖아 난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었잖아 때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게 무엇인지 우리 각자 서로 다양합니다 자기만의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사람이 자기만의 성전으로 삼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돈은 돈 누구는 자기 이미지 누구는 명예 명예 누구는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누구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이미지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튼 저희들은 다 저희만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지가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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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남편의 열등감 건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갑자기 남편이 좀 민감한 부분 있죠 그 말 단어나 다른 상황에선 너무 너그러운 사람이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그런데 그 얘기만 하면 금연 갑자기 그런데 사실 남편은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막 대답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내 배우자는 좀 나 스스로 나나 내 배우자는 그런 게 있다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떤 부분을 딱 터치하면 난 조금 불쾌하고 화가 난다 라는 부분이 있는 분 이렇게 손들면 지금 카메라가 다 잡으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도 됐죠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카메라 다 뒤에서 잡아주세요 자 지금 보시죠 모니터 보시죠 지금 저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나갑니다 솔직하게 자 둘 셋 세 분인가요? 한 네 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권사님은 이러셨어요 꼭 잡고 계시네요 솔직한 분은 치유받을 문이 열린 겁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저희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때로는 남편하고도 때로는 내 친한 친구하고도 때로는 내 자녀하고도 싸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우나요? 때로는 자신하고도 싸웁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그걸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하고 딱 싸우는 거죠 주님 저도 정말 웬만한 여자 아니거든요 주님 이건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여 만만한 네 주여 이거 진짜 이거는 좀 해주세요 주님 저 정말 이 정도는 해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뭔가 탁 이렇게 치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보면 그거는 전부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혜의 깨달음을 얻는 날도 오죠 어머 주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어머 주님 제가 이 동그라미 안에 있을 땐 이 동그라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동그라미 밖에 나와보니까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 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한 거 확 찾고 있었는데 이거 놔도 안 죽네요 안 죽네요 주님 제가 놔도 안 죽네요 이 오빠 아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빠랑 살고 있는 분 몇 분 없죠 그 오빠 살아보세요 그 놈 때문에 죽겠다는 날도 옵니다 엄청 힘들죠 그 옷 안 사면 죽을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 표범 그거 안 사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거 안 사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친구들 만나서 몇 평 사느냐가 전부 같거든요 이때까지 똑바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친구들 오래 만나서 네 아들 어디 다녀? 아휴 걔는 뭐 내가 학원을 그렇게도 안 보냈는데 서울대야? 야 요즘 뭐 그렇게 공부 중요하니? 네 아들 어디 다녀? 아휴 해병대? 해병대 다니는구나 아휴 그럼 국가 누군가가 지켜야지 그럼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기분이?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쟤 진짜 완전히 그냥 학교 다닐 때 요거 같이 다닐 때 그러니까 나보다 못해 완전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막 오빠들 만나서 빵집에서 말이야 미팅이나 하고 내 가방 들고 댕겼잖아 진짜 아휴 정말 쟤네 집 완전 그랬었잖아 근데 정말 어떻게 돈 있는 남자 하나 깨가지고 나 진짜 주여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서도 왠지 기분이 아이고 때로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 말처럼 주님 외에는 전부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유행은 진할 겁니다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에는 이렇게 글래머러스한 그렇죠 배가 글래머러스한 분들이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 미인으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권사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살아계시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그 안에 있다가 자기의 생명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는 자기의 자존심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전부인 것 같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느냐 전 마지막 그걸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자기를 비출 때 어머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은 놔야 할 것이네 놔버리자 남편 놔버리자 남편도 놔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잡지면 자꾸 잊지 말고 잡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자들 늘 말씀드리지만 남편들한테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자기는 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냐고 잊지 않냐고 했더니 집 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이 아니라 집 구석 집 아니고 집 구석 구석이라고 자기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편도 놓고 아이도 놓으면 다 흘러흘러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왜냐 거기밖에 갈 데가 없거든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밖에 안식처가 없는데 다 이렇게 놔주면 돌아오겠죠 그리고 자존심도 좀 놔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 상한 자존심도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대신하고 자존심은 좀 놔주면 좋죠 언제까지 복대를 차실 겁니까 이거 감추려고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앉아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숨 한번 마음 놓고 모시고 엄청 힘듭니다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스튜디오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숨 제대로 안 쉬고 유리벽에 갇혀서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보금이든 무엇이든 강이든요 여기서 이 말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요 그 새가 이렇게 날개짓에서 떨어진 걸 자기 몸에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사람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한 번 얘기하면 이렇게 확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되려면 진리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리를 먹어야 뼈에서 그렇죠 뭐가 나오죠 뼈에서 다시 뼈가 나와서 날개가 되어서 진짜 자기 날개가 되거든요 그러는 데는 시간이 약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서 저희의 소중한 삶을 바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내가 요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고 솔직히 죽게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건 무엇인지 그거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인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조금만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여대에 강의를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요 우리 동네 잘 아시죠 동네를 아주 잘 압니다 동네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배밭도 많고요 그리고 자연도 있고 태릉도 아주 좋습니다 핸드폰 끄고 저희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즈음인데요 옷 따뜻하게 입고 새벽기도 끝나고 한 번씩은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해지면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잡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뭘 놔야 할지를 그 조용한 시간에 저희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 어쩌면 우리는 그걸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더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권사님들한테 전화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합니다 권사님 바쁘시죠 안 바쁜데도 그러면 이제 어머 괜찮아요 뭐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태는 갈비 잡수실래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를 너무 분주하게 저희가 몰아라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주쳐야 할 그 이야기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끔은 기도를 통성기도 하다가도 조용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이고 전부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고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은 놔주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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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번 주랑 연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삶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 공사 중.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길을 가다 보면 한국은 이렇게 공사 중인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공사 중인 것처럼 사람도 다 공사 중이다. 우리 아빠도 공사 중이고 우리 엄마도 공사 중이다. 공사 중. 그리고 우리 누나도 공사 중이다. 공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 어쩜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공사 중이니까. 한마디로 ING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목사님도 현재 진행형이지 목사님이 완성한 게? 완성된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그걸 보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주면 좋을까요? 아 목사님도 공사 중이다. 목사님도? 아 공사 중에 부도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배반. 공사도 뭐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그때 마음이 좀 넉넉한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하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오래 가려면 어때야 될까요? 화려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오래 가려면 편안해야 되죠.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라는 분 손 들라고 하면 가정이 파괴되니까 저를 보고 이런 거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내 아내는 편안한 스타일이다. 내 남편도 되게 편안한 스타일이다. 화려하진 않다. 라는 분 진심으로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먼저 이쪽 가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 분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봐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건 뭘 봐요. 그 인간하고 안 살고 싶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거보십시오. 정말 편안하게 오래 가려면 사람이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공간에 대한 것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에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누구 누굴까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돌아가신 분도 괜찮습니다. 백남준 선생님. 백남준 선생님. 그냥 백남준 선생님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소나무를 찍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가 계세요. 그분의 성은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해석은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배병우라는 분이 계세요. 배병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아주 외국의 유명한 경매장에서 아주 막 최고의 경매가를 살아있는 작가가 원래 사람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죠. 그게 덜하거든요.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셔야죠. 목사님 살아계셔야죠. 살아계셔야죠. 그렇죠. 목사님 자꾸 보내려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명이라는 걸 붙을 때는 뭔가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죠. 와 그 작곡가 정말 엄청나다. 그 화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은 살아계신데도 너무 대단하다는 인정을 받는데 이분은 주로 소나무를 찍습니다. 소나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을 줄 때 그분의 사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외국의 유명한 가수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사진을 딱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배병우라는 분인데 이분 인터넷으로 꼭 한번 검색하셔서 그분 사진 한번 꼭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게 많은데요. 그분은 주로 사진을 언제 찍냐면 새벽에만 찍는데요. 왜 새벽에만 찍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새벽 조명 때문에 새벽 조명 새벽에 조명이 없는데 조명 때문에 새벽 일출 그렇죠. 그렇죠. 천연 조명 햇빛 햇빛 좋습니다. 다음 또 또 어떤 거예요? 생동감 생동감 아침 새벽에 생동감 그렇죠. 또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목사님을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엄청 막 사모님이랑 애들이 방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방해 선생님 작품은 왜 대부분 소나무를 찍으시고 새벽에만 사진을 찍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습니다. 사진은 공간과 빛의 예술입니다. 카메라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공간이 열립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난 얘기인데 지금 지금 전혀 지금 그런데 다 자고 계셔서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CBS 지하인데 여기가 지하 3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명이 엄청 많죠? 맞아요. 조명이 지금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백 개는 아니겠네요. 어쨌든 조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빛이 없으면 여기는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어두컴컴하니까 그렇죠. 없네요. 빛이 없으면 공간이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영성에 대한 얘기를 카메라로 해줬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빛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태양이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니까 공간이 쫙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새벽에 찍는답니다. 빛과 공간에 대한 예술이 사진이기 때문에 잘 찍는 거 그거는 전문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빛 그 공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이 얘기를 책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집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도 일찍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갈까요? 늦게 들어가죠. 엄청 늦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신앙이 또 없어보세요. 그냥 들어갈까요? 또 어떻게 들어갈까요? 술 취해서 술이 취해서 그냥 들어가요. 맨정신이 하죠.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와이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집이지 여기가 하숙집이야? 저 인간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잠만 자고 후덩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집에 들어오면 뭐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잠만 자고 그냥 잠만 자고 나가 밥만 먹고 돈 달라고 그러고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은행에 맡겨놨냐? 돈 주라고 돈 없다고 그래서 돈 받고 돈을 받으면 재빨리 어떻게 할까요? 나가죠.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에 왜 안 들어가냐고 자기는 집이 없답니다. 어머라 왜 집이 없냐고 그랬습니다. 일산에 거기 집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집구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은 없고 집구석은 있네요. 집이 아니고 뭐라고요? 집구석. 집 구석. 구석. 구석이라는 말은 아까 저희가 계속 말했던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공간이 없다. 집에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왜 공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30평이나 되시고 26평인데 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공간입니까? 마음의 공간. 와이프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남편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마음에 내가 들어가서 쉴 공간이 내가 놀 공간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집을 원해요. 누구나 다 집을 원하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뛰어난 영성의 작가이자 강사였던 외국의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대단한 강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일신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리켰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고 지긋하고 정말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신경세약증에 걸립니다. 그리고는 잘 안 낫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우울증 상담을 해주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담을 해줬던 분이 뭐가 걸린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만사용통 진행하면서 사람들 소통 엄청 잘해주시던 김창욱이 우울증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내용을 이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르시라고 하는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거기 들어가세요. 지적장애인 분들은 당신이 얘기하는 대단한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을 텐데 없을 텐데요.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당신이 한 번 집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영성교회의 새벽 기도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 와 이러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기도하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했던 사람이 신경세약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가 매우 쉽지 아는데 인정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는 지적장애인 공동체로 간다니까 거기에 이제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성들이 당신이 거기 가는 건 오만한 거다. 왜 당신의 지성이 안 통하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가느냐.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당신처럼 대단한 그 얘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를 치료하라고 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나보고 치료받으라고 거기에 보내는 것 같은 사인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길 딱 갔는데 드디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분들을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딱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설정이 안 됐는데 막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관계에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은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한 형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갑자기 있다가 처음 모은 사람한테도 집이 어디예요? 다짜고짜. 다짜고짜.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 예 저희 집 어디입니다. 일산 풍동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다가 아 예 그러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 갑자기 또 물어봐요.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거예요? 아까 그 대답도 잘 안 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그 집에 오늘 밤에 오늘 밤은 그 집에 계실 거예요? 계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는 그 질문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집이 어디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는 그 집에 계실 건가요? 라고 묻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신경세약증과 우울증에 걸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네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무슨 집일까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민 그 집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결혼해야 가족이 생기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집이 없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집? 구석. 구석. 집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쉴만한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도상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밖에서 힘을 다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만 얼른 자고 또 나와서 딱 나와가지고 오히려 밖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결핍돼서 더 열심히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게 돼요. 아 나에게 집이 없구나.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편히 거할 집이 없구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또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누구입니다? 헨리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었죠. 하버드가 뭡니까? 그것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 아 예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대학교인데요. 저는 그 대학교의 최고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형제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왜 공부를 하고 싶어합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또 알아요. 아 내가 나의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 직업으로 생각했구나. 아 내가 내 소중함의 판단의 기준을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생각했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하고 가장 비슷하게 그 지적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대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까지 그 공동체에서 목회자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간. 교회도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이요? 사람들이 와서 쉴 공간. 사람들이 와서 은혜받을 공간. 사람들이 와서 때로는 떼쓰는 공간.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공간.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배병우 씨라는 사진작가는 그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겁니까? 뭐가 들어와야? 빛이 들어와야 그 공간이 생긴대요. 공간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겁니까? 빛. 빛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아주 보금적인 내용을 그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지면요. 사람은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서 쉴 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간이 없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제 생각엔 하나님의 빛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그게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뿐 가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작은 새가 내 안에 실러고 내 나무에 왔는데 내 안에 난 많은 가시가 그 새를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작은 새 한 마리 앉아와서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쉴 곳이 없다고요? 당신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쉴 곳이 없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누가 너무 많아서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쉴 곳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그 강의를 이렇게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다시 이 노래를 듣는데요. 그 노래가 가스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요. 남편이 쉴 곳이 없네요. 아내가 쉴 곳이 없네요. 동생이 쉴 곳이 없어요. 동생 얼굴이 환해졌어요. 동생 얼굴이 처음 환해졌어요. 아까까지 엄청 심각했거든요. 저는 동생이 무슨 고시생인 줄 알았어요. 동천동에서 고시 한 7년 하고 맨날 추리닝 있고 배빵만 먹고 누나가 웬만하면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동생이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쉴 곳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와서 실수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너무 공간이 없어서 자녀가 쉴 공간이 없어요.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 가시가 많아서 내 자녀가 실수할 공간이 없어요. 난 내 자녀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요.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말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는. 너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떡이 떨어져. 떡 생겨. 한국 엄마들은 자녀 애들한테 떡을 많이 먹이려고 해요. 맞아요. 겉은 다 너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고 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데 죄송해서도 눈물이 나고 슬퍼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요. 주님도 쉴 곳이 없고 아내도 쉴 곳이 없고 내 파트너도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요? 내 자신도. 내 자신도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어떻게 될까요? 쉴 곳이 없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신경 쇄약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쉴 곳이 없어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빛이 비추면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공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빛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헤어졌을 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뭔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것대로 삶을 실험해보고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사람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은 편해야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이 정말 가족다우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제 문제는 해결하고 갈게요. 저도 양심은 있는 여자거든요.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갈게요. 제가 좀 지저분한 일이 많은데요.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게요. 나아갈게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아가는 날이 오나요 안 오나요? 평생 평생 오지 않습니다. 네.